자 시작하자구요. 가족간의 이자는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증명, 입증되는 거래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가운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의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상가 5억짜리를 상가 5억짜리를 증여를 합니다. 증여의 조건은 뭐다? 채무를 대출을 끼고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부담부 증여. 그래서 2억. 요렇게. 그래서 2에는 증여자. 받는 자를 뭐라 그런다? 수중자. 요렇게. 그럼 수중자는 5억에 대해서 수중자가 취득자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가 뭐예요? 5억짜리 줄 테니까 2억을 갚는 조건으로. 그래서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2억. 채무죠?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2억이 나가잖아. 즉 5억짜리를 2억 주고 산 걸로 봐요. 그래서 2억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3억. 3억은 공차죠? 요렇게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채무는 뭐다? 유상이고 나머지는 뭐다? 증여. 그래서 채무를 물어보는지 나머지를 물어보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2억이죠? 돈 갚을 거잖아. 먼 장래에 돈이 나가는 거죠? 유상.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옆에 적어요. 옆에 나머지 제외. 유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라고 답해야 된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1번 옆에 적으세요. 채무는 유상. 나머지를 제외한 3억은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이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나? 가족 간에도 일어날 수 있죠?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 일어날 때. 일단은 5억 등기 쳐야죠? 가족 간의 이전은 유예처럼 대가가 없다.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그래서 원칙이 뭐다? 증여.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데 채무를 입증하죠? 증명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잖아요. 2번.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 취득은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뭘로 간다는 거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의제. 채무는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입증하면 유상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해와 이해가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이해는 유상은 채무고 나머지는 증여고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유예 거를 얘기하는 거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입증하라. 그 뜻이네요. 어? 자, 그 다음. 제일 아래. 상속인의. 이번에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여 등기 등록 명의 개수 등에 의해서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끝났다. 이게 포인트예요. 등기를 마쳤다. 등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끼리 재분할을 한 거야. 포인트가 뭐라고? 등기 등록이 끝났다. 다시 재분할을 하는 거야. 상속인 상호 간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규를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오른쪽.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냥 용어 정리만 알아두면 돼요.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받고 그 다음 자녀 1이 받죠? 자녀 2가 받아. 그럼 상속 재산을 평가합니다. 5억짜리 받고 2에는 100억짜리 받고 2에는 200억짜리 받았다고요. 그래서 공동 상속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받고 등기를 마쳤다. 등기를 마쳤다는 얘기는 취득세를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냈다는 뜻이죠. 취득세 납부해서 끝난 거야 이제. 근데 너무 적게 받았잖아요 여기는. 그러다 200억 받은 녀석이 등기 끝난 후 재분할합니다. 이렇게 재분할. 그래서 200억 중에 100억을 주는 거야.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이 100억은 100억은 또 세금을 내라는 뜻입니다. 즉 감소된 자로부터 감소된 자로부터 100억을 취득한 걸로 본다. 공짜로 증여로. 그래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권을 초과해서 취득했죠? 그럼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라. 어떻게 그 재분할을 위해서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이요. 감소됐잖아 100억.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100억을 어떻게 본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공짜로 본다 이거지. 다만 다음에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1번 재분할을 언제 한 거야? 등기 마치고 한 게 아니죠. 재분할을 언제 한 거야? 재분할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 한 겁니다. 신고기한 내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록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신고기한 내 이렇게 넘겼잖아요. 넘기죠? 이렇게 넘기면 각자만 내는 거지. 다시 초과해서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자 일단은 한 번도 출제 안 됐으므로 포인트는 뭐다? 상속인간의 재분할은 등기를 마치고 재분할하면 또 내야 돼. 또 100억을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분할은 언제하라? 신고납부 기한 내 재분할하여 취득과 등기를. 신고기를 마친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150. 상속에 관한 취득세를 적용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꼭대기.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증여. 입증 증여하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1번, 2번, 3번, 가나다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채무는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그러나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다. 전체 5억을 뭐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입증 증명하라.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2쪽 이제 과점주주 사례로 갑니다. 그래서 과점주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최초 과점주주, 이미 과점주주, 다시 과점주주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지분 비율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초 과점주주,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뭐다? 모두를 취득한 걸로 본다. 최초니까. 그러나 이미 과점주주나 제차 과점주주는 모두가 아니라 뭐다? 증가되는 지분 비율만, 증가되는 부분만 과세한다. 최초는 모두. 왜 모두야? 앞에서 세금 한 번 안 냈잖아요. 모두. 그러니까 이미 과점주주나 제차, 다시 과점주주는 모두가 아니라 앞에서 모두 냈죠? 그러니까 증가됐을 때는 증가되는 지분 비율 말. 그리고 밑에 과점주주 집단 내부. 자, 갑돌이 40% 과점주주가 아니네. 배우자를 동원합니다. 배우자 20% 그러면 더해서 60% 과점주주네. 과점주주 취득세 내야죠? 과점주주다. 그런데 40%, 20%. 그런데 이 과점주주 상호간의 10%를 이전합니다. 그럼 10%를 이전하면 지분 비율이 똑같죠? 전체 지분이 똑같았을 때의 10%는 과세한다, 안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래서 과점주주 상호간의 지분이전은 지분이전은 총 지분 비율이 변동이 없는 한 과세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거예요.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앞에서 60%에 대해서 세금을 냈으므로. 자, 그럼 사례가 들어왔네요. 설립시, 설립시. 30% 과점주주가 아니네요. 누구로부터 취득하라? 주주, 사원 또는 증자에 의해서 취득합니다. 40%. 그러면 70%네. 과점주주네. 그럼 이 과점주주는 무슨 과점주주다? 최초. 그럼 뭐를 물어본다? 지분 비율. 지분 비율은 어떻게 과사합니다? 모두. 모두. 몇 프로? 70%. 예. 왜 모두야? 모두 합쳐야 과점주주가 되므로. 최초의 과점주주는 증가분하면 안 돼요. 지분 비율. 모두. 왜 모두야? 합쳐야 과점주주가 되니까. 자, 그 다음 이미 과점주주다. 이미 과점주주. 자, 70%잖아. 자, 70%. 뭐라고 나왔어요? 설립시. 자, 설립시. 이미 과점주주네. 근데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몇 프로 취득했나요? 10%. 10%. 그럼 전체 지분은 80%. 그럼 앞에서 이미 과점주주죠? 이미 과점주주는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 만. 그래도 모두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다? 증가분.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 설립시는 빼는 거예요. 항상. 80%가 됐잖아. 그럼 10%만 과세한다. 10%예요. 자, 다시 재차. 자, 처음에 몇 프로야? 60%. 자, 과점주주네.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지분 양도. 40%. 그럼 빼야죠. 30%.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네. 이거를 다시 주식을 취득합니다. 지분 취득 50%. 그럼 몇 프로야? 80%. 그럼 이에는 무슨 과점주주죠? 과점주주야.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입니다. 그럼 앞에서 60%짜리가 70%, 80%이 됐죠? 증가됐네. 감소되면 안 내고. 그럼 증가분만 과세한다. 몇 프로? 10%. 그래서 결론이 뭐다? 최초는 지분 비율 모두를 과세하고 임이나 다시는 뭐다? 증가분만 과세한다는 것. 그리고 과점주주 상호간에 지분 이전은 전체 지분 비율이 변동이 없는 한 과세를 안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한다는 것. 자, 그 다음 4번은 대비등기네. 대비등기가 뭐예요? 대신등기를 신청하는 거. 채권자가 채무자 미등기 건물에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자 대신등기를 하는 거를 대비등기라 그래요. 그래서 채권자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 갑소유에 뭐가 있어? 미등기 건물이 있다고요. 돈을 안 갚아. 그럼 채권자는 행동 개시해야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무슨 등기를 신청하는 거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누가 신청하는 거야? 누가 신청하는 거야? 의리 의리 이게 대비등기잖아. 그러면 보존등기 할 때까지 뭐를 내야 돼? 취득세 납부하고 가죠? 납부해야죠. 그럼 취득세 납세무자는 의리 아니라 뭐다? 채무자 미등기 건물 소유자 이해가 등기를 받고 있죠? 이해라고요. 이 을은 대신 납부를 해줘.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갑 미등기 건물 소유자다. 1번만 알면 돼요.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 의리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행사하고 있죠? 이럴 때 법상 납세무자는 을이다 그러면 안 돼요. 갑 을은 신청자일 뿐입니다. 부담자일 뿐입니다. 법상 납세무자는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 소유자인 갑 세 글자로 채무자 길게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 20 자, 기타 자, 나머지는 기타 택지공사가 택지공사가 중공된 토지에 사실상 지목을 변경했어요. 택지공사가 지목을 박혔다고요. 그 다음 땅 위에 건물을 지어 또는 땅 위에 뭐다? 정원을 설치한다고요. 지목 변경해서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이 옆에다가 정원을 설치한 거야. 그럼 이럴 때는 건물값이 올라가. 이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건축물 소유자. 땅 위에 건물이 없어요. 정원을 설치해. 땅값이 올라가죠?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건물이 없어. 정원만 설치했죠?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래서 1번 쭉 읽어보면 되잖아요. 정원 설치했잖아요. 어디에 두 번째 줄 건축물과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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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을 설치했어요. 정원 등을 설치했다. 그럼 건물값이 올라가죠? 건축물 소유자. 취득한 걸로 보고 그 다음 건축물 부속 토지로 사용하지 않고 정원의 조성 및 조형물 설치 또는 도로 포장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 그럼 이건 뭐야? 땅 위에 정원을 설치하고 또는 뭐 도로 포장을 하고 그럼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땅 위에 설치했다는 거야. 그럼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토지의 소유자가. 해본 거예요. 자 2번 우리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야. 갑 을 신탁법이에요. 얘를 위탁자라 그러지? 얘는 수탁자 왔다 갔다 그러는 거는 비과세다 이거지. 근데 위탁자 재산을 예를 들어서 병돌이에게 병돌이에게 지위를 이전해. 지위를 이전하면 갑은 새로운 취득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에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다. 근데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위탁자 지위전 그러면 새로운 수탁자 병돌이죠? 그럼 병돌이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뜻이에요. 본다. 그 다음 양도담보 계약을 해제시킵니다. 명의신탁을 해제시키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양도담보 하죠? 해제시켜. 빚을 갚으면 해제가 되잖아.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 행위로 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명의신탁도 똑같죠? 명의신탁도 보다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디까지 배웠어요? 조세 총론 전체 내용을 받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까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분차분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끈질기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서는 이제 참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이 요약집 한 권만 가지면 이론정리가 충분하다. 힘을 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